여보, 내가 아까 부재중 전화 뜬 거 봤는데 깜빡 잊고 전화를 못했다. 미안해. 아니야, 그건 괜찮고. 여보, 혹시 삼촌이랑 강림이 거기 갔어? 저남이랑 섞어? 아니, 안 왔는데? 당신 찾으러 갔다는데 연락이 안 돼. 혹시 당신하고는 연락을 했나 싶어서. 연락 온 거 없는데? 근데 두 사람 나 찾으러 갔다는 거 맞아? 어, 삼촌이 강림이 데리고 갔다고 파란 아가씨가 그러네. 그래? 그럼 두 사람 어디로 간 거야? 아니, 괜히 나 때문에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, 여보? 별일 없겠지. 아니다, 내가 지금 당신 있는 데로 갈까? 거기 어디야? 아니야, 조이야. 내가 두 사람 찾아볼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. 여보. 아니, 괜히 당신까지 나섰다가 길이 엇갈리면 일이 더 커지잖아. 알았어요. 그리고 내가 중간에 전화 자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. 어, 그래? 어, 끊어? 어?